잘하는데? 와 너무 시원해! 뻔뻔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린 뭐합니까? 등산한대, 집에 가자! 하산, 하산! 하산하자, 하산! 미션을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미션지를 바로 준다고요? 오늘? 무슨 미션일까? 뭐 정상 찍기 이런 건가? 내발로 등산하기. 염! 만보 채우기 미션. 합쳐서 만보. 아 합쳐서 만보요? 만보기가 혹시 있나요? 스마트하게 스마트워치로. 스마트워치 나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나 주는 건가 혹시? 아닙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출발. 족쇄 타고 출발. 만보 금방이지. 와, 만보 금방일까? 잘 어울리는데? 그래? 174. 이건 뭐야? 무슨 용도야? 콩콩이, 스카이 콩콩. 이렇게 하면 자전거야, 그럼? 어, 잘하는데? 근데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냐? 템버리네, 템버리. 어우. 아, 힌트 입어서 나중에 등 투명해지겠는데? 너도 지금 벌써 투명해졌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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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뭐 하는 거야? 뭐 했어, 너? 정상 갔다 왔어, 혼자? 아, 같이 왔는데? 누구세요? 아, 진짜 일 안 하시네. 그게 맞네. 그게 맞네. 내 한 걸음이랑 설이 한 걸음이랑 다르니까. 진짜. 너가 많이 걸을 수밖에 없네. 아니. 아니, 우리 이렇게 걸은 건 똑같은데 뭘. 맞춰볼게, 너의 걸음을. 자, 해보자. 진실을 판명하도록 합니다. 이거 봐, 똑같잖아. 너 따라하고 있는 거야. 나 그 형상시대로 걸으라고? 그럼 이렇게 걷지. 5, 9, 10. 야! 야야야야야야! 나는 춤을 좋아하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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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나 원래 이렇게 걸어, 상상시에. 완전히 판대? 오늘 지나면 장수한다는 소문이 있대. 어? 빨리 가자, 나. 야, 나 오래 살 거야! 와, 여기 뷰 좋네. 우와. 여기만 봐도 너무 예뻐. 응. 와, 너무 시원해. 속이 뻥 뚫린다, 진짜. 난 시원할 때 춤을 춰. 안녕! 시원해. 등 땀말리기. 지금 몸 부푼 거 보여요? 빠바밤, 빠바바밤. 오마이구야, 진짜 시원해. 3대 몇이냐? 3대 몇이냐? 알지? 어르신들 사노를 때 이렇게 하는 거. 가면 돼요? 가실게요. 약간 그거 같은데? 담력 훈련. 훈련을 시작한다! 허! 설아. 먼저 가. 나 진짜 하나도 힘들어. The legend of something homeless. 봉네산 망탄, 영덩. 봉래산이 삼신넬매. 삼신넬의 있네. 우와 여기 완전 가파르다 그거 넣어주세요 히말라야 영화 삐지 대장님 숨이 나셨습니다 뭐야 정성이요? 죽겠어요 진짜 딱 서봐 다르지 고마워요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말이 힘드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들지는 않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 하나도 힘들어 오를만 하네요 먼저 가 고맙습니다 만보 3천7백8십백9 3천이면 되는데 안되겠네 택도 없네 그러게 난 오늘 무엇을 얻었나 그래도 우리 미션은 실패했지만 뒤에 봐봐 이거 때문에 참는다. 예뻐서 참는다. 야경 때문에 참는다. 근데 야경 진짜 예쁘다. 별이 정말 예쁘다! 별이 어디 있어? 어, 밑에. 이렇게 보면 별이지 뭐. 뒤집어줄까? 나를? 남편 이퀴즈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전기UA